그 수사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검찰의 수사권을 지키기 위해서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수사를 해야 잘한다. 윤석열이 지금까지 구석에 몰렸던 상황을 타개해보려고. 그렇죠. 조국 전 장관 수사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조국 털듯 털만 다 딴 것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세월호를 털려고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들 지금 쭉 복귀해 보시면 그 이후로 국민들이 분노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나아가서는 검찰이 수사권을 완전히 못 가지도록. 완전히 분리해내는 방안에 대해서 여론들이 모여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월호 수사 결과로 수사권들을 자기가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선착의 기로에 서는 거지. 그럼 또 남는 게 뭐야? 이 사건에 지금 박근혜 7시간 흔적도 없는 결론. 이 사건에서 핵심은 또 하나는 황교안이. 황교안, 김기춘, 우병호 이 세 사람을 지키는 거군요. 황교안, 김기춘, 우병호 이 세 사람 중 특히 황교안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던 시절에 지검장을 광주 지검장을 서울로 불러서 조인트를 까고 야 이건 이렇게 처리해 저건 저렇게 처리해 업무 지시를 한 거. 사실상 수사지휘를 한 사실에 대해서 살피는 거였는데 그럼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세 사람은 검찰 선배잖아요. 검사는 여론이 이렇게 돌아가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성가족. 우리 가족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아무 탈 없이 무탈하셔야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내가 세상 모든 욕을 먹더라도 이 세 선배님을 지켜드렸다라는 전통이 살아있어야 이 사람이 은퇴하고 나가서 윤석열이 은퇴하고 나가도 야 너희도 아무리 어려운 시절이 되더라도 검찰 가족을 때려서 삶을 도모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재인 정부의 이 곤경하에서 사실은 황교안이랑 우병호 때려도 될 것 같잖아요. 당연하죠. 우리들 상식에는 이 정도는 내주고 국민 여론으로부터의 지지를 얻어야지라는 것을 생각하는 게 보통의 정상적인 인간들인데 그게 검찰 조직을 지키는 일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은 그 2천 명만 보고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다 끌어안고 여기서 죽는다. 그러고 대신 우리 선배님들 황교안 선배님, 우병호 선배님, 김기춘 선배님은 내가 지킨다. 그러고 저 쌍욕을 다 먹는 거죠. 인관력이 그러면 스타 됐네 아주. 그럼 스타가 되고 내부에서는 아 역시. 그 무능한 검사가 여태껏 해놓은 그런 모든 판결들을 보면 모든 걸 다 덮는 거예요. 무혐의야. 다 불기소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조금 있으면 윤석열이 또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이라는 희대의 대여 칠 게 많거든. 부인부터 시작해서 장모까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쳐서 명성을 높이고 싶어하는 검사들이 있겠지만 검사 가족주의가 발동되는 거죠. 검사 가족 건드리지 마라. 너 윤석열 선배가 우리 우병호 선배님, 황교안 선배님께 하는 거 보지 않았냐. 그러고 너는 죄 안 짓냐. 너 나중에 나가면 네 후배들이 너 보살펴주게 하려면 검찰 가족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전통은 이어가야 된다라는 윤석열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나 나가더라도 나 건드리지 말고. 그다음 사람도 마찬가지로 해서 모든 국민이 욕해도 2천 명끼리만 서로 마음을 굳게 먹고 있으면 이 검찰 카리텔이 안 무너질 거라는 어떤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충격이에요. 사실은. 이런 것이 예전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 충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검찰개혁을 갖다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경준 검사 같은 사람이 검사장으로 올라가는데 그러면 자기 은행 잔고가 다 까지는 걸 알면서 120억 원의 뇌물을 넣어놓고 태연하게 승진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나 같은 사람 돈도 안 받았겠지 돈을 받았다라고 하면 지검장 돼서 재산 공개하기 전에 은퇴해요. 은퇴해야지. 그 돈 받고 그냥 종만끼리도. 120억 시원하지. 그리고 그 돈에 그때까지 올라온 명성까지 하면 나가서 또 변호사에서 더 벌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돈을 종잣돈 삼았고 라임이나 옵티머스 이런 거에서 또 벌면 되고. 그런데 그냥 있었다. 이게 뭐냐면 얼마나 도덕적으로 불감한 집단인지 나는 아무도 안 건드리겠지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강하게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고요. 말씀드리다 보니 전부 다 우병호 사단 소속원들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현실감각이라는 게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완전히 온몸이 마비된 채로 특히 법, 도덕, 양심 이런 쪽이 마비된 채로 살아가니까. 그런 작자들한테 어떻게 수사를 맡겼던 겁니까 지금. 그래서 검경수사권 분류에 큰 이유를 하나 찾았다고 하는 게 너무 무능해서 얘네들한테 수사를 맡길 수 없다는 여론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